재밌어?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럴 듯하죠, 형. 안 돼, 바람 불면 안 돼. 아... 오늘 하루 종일... 아... 되게 오랜만이다, 형. 뭐가? 입에서 단내 나는 거. 너 아까 장난 아니었어. 고기 물 때 너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... 허여운 게 이렇게... 아니... 너 못 봤어? 내가 말이야. 아니, 저는 너무 안쓰러워서 참 말을 못 본 정도. 야! 그런 거 말을 해줘야지 안쓰러우면 더욱더. 아니, 형! 그런 거 더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다 같은 연예인인데? 아니, 연예인들끼리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연예인들이면 좀... 같은 연예인끼리 그런 거 조금... 아이고, 아버지. 야, 진짜 너무하네. 너무하네. 어? 아... 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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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겠네. 아... 너무 힘들다. 아... 아, 여기... 아... 땀띠 나겠어. 아, 갑자기 나 땀도 많은데. 아... 아... 내가 지희한테 그거 사오라고 그러잖아. 뭐? 에어컨. 창문형 에어컨, 창문형 에어컨. 아, 여기 쓰레기 설치할 수 있잖아. 아... 에어컨. 에어컨 차 오라고 그러잖아. 에어컨. 에어컨. 아... 너무... 앙팡effective! 안녕! 뺜짝 definit! 아빠! 아... 아, 당 tenha! 아... 으a! 잠깐 저쪽 벽으로 좀 붙여 그쪽으로 옳지 됐어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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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반대표 하나 둘 셋 됐어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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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만 됐어요 됐어 됐어 한 번만 되게 안 예쁘네 한 번만 되게 안 예쁘네 이쪽으로 좀 더 당겨야 되지 않을까? 됐어요 와 장판 끝 와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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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안에 정리가 좀 얼추 크 그렇지 보이는 거라 다 일어나 이제 닦을게요 마지막 닦음이야. 형이 쓰면 내가 그쪽부터 닦을게요. 이거 끓여요. 아니 근데 쓰러도 쓰러도 계속 나와. 진짜. 여기 진짜.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광래구 막 왁스 치라고 부르지 않았냐. 초등학교 때 우리. 이제 나무바닥. 국민학교 때. 이런 거 있잖아. 진짜 더럽다. 몇 번씩은 더 닦아야 될 거 같아. 아이고. 아이고 아버지. 아이고 아버지. 아이고 아버지. 아이고. 아이고. 쓸어도 쓸어도 끝이 없고 싶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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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근데. 야 몇 번 더 닦아봐. 나도 두 번씩 닦았어. 야 한 번 더 닦아. 두 번씩 닦았다니까. 야 그래도 또 묻어나온다니까. 아니 근데. 형. 내일 또 닦읍시다. 야 포기하면 안 돼. 내일 또 닦으면 되잖아요. 아우. 아. 됐어 됐어. 아우. 와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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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차가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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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웬만한. 뭐 어디 가서 운동에서 흘리는 단보다. 오늘 흘린 단들이 겁나 많은 것 같아. 이거 도대체 뭐 하러 온 거야 여기. 우리. 아니 뭐 하러 온 거냐고 지금. 너 진짜 무슨 힐링이야 게힐링 씨. 아니 뭐 이런 거지 같은 프로가 다 있어. 아니 뭐 하는 거냐. 야 우리. 우리 모여서 한 게. 노동밖에 없어 노동. 우리 딴치너러 갈 걸 그랬나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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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망실을 들고 모찌를 해본 게 몇 년 만인지 몰라. 이걸 사람만 죽였지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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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버지. 하. 어휴. 어휴 저랑 뭐 해 먹을래? 국수 그냥? 국수로 끓네? 대충 양념장 해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만. 그렇게만 해서 먹죠 뭐 엇깨